으아 이거 추워 왜 춥.. 왜 춥지 오늘? 야 징크스 노스킨이다 상대 참고로 돈 산거냐 노스킨이 야 노스킨 상관이야 쨍이 신발 살까? 어우 씨발 탑 안가길 잘했네 와아 저 새끼도 정신뚱잖아 근데 능탐 특성 어디갔냐 안 찍고 갔다니까? 몰라 아니 그 말을 했어야지 아무도 안해드려 하더라고 아니 당연히 하는걸 왜 당연히 특성 어떻게 찍냐 물어봐야지 야 왜 우리 불츠인데 왜 인배 안가냐?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쟤 탑 같은데? 야 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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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렌 탑 갔는데? 몰라 그냥 가 아는데 가? 가! 불츠야 불츠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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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즘 이거 시작인가? 아닌데 아니 이거 시작 맞는데 그냥 애들이 없는거 쟤네도 온거 아니야? 쟤네 그냥 덤베탐인데 덤베탐 덤베탐이나 일로 갈래 야 이쪽 조심해라 이쪽 조심해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땡겨 제가 먼저 갈게 페이스 체크해 어차피 아군인데 아 근데 블루 스타트네 내꺼 레드 크장하겠다 진짜 아 블루 스타트구나 레드 크장하겠다 조졌다 나 와드 박아줄게 오빠가 와드 박아줄게 괜히 저거 찍었다 그래프다 나 왜 전쟁광이냐 아 시발 졌다 아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이 너무 안 익숙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몇 대를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B 400까지만 치면 돼 아 그래? 과하게 많이 때린 것 같아서 지금 좀 늦는다 쟤네들 월딜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땡길 테니까 딜해 어 어? 시스 못먹었어 봐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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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 온다 간다 뺏어 어우 시발 이 쩌다 개 피쳐주.. 아야 악탄 남겨봐 10초 야 시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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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땡겨가지고 땡긴다 아 참 땡겨줘 이거 어 좀 땡겨서 끌어올게 아니 난 어디로 이 개새끼가 이 시발 내 스펠 이 개새끼 아니 와 시발 내 킬 빠져서 갔어 아휴 시발 안오네 스펠 다 쏘는데 쏘리 개새끼야 야 그만 때려 야야야 스펠 빠졌는데 야 레드 안나갔지 5초 4 1 레드 안나갔었지 어 안나왔음 내가 바로 아 아 아이 시발 아 니가 뭐 쳐먹어갖고 왜 지랄이야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시발 그냥 과감하게 쳐 저런거 아니 과감하게 치는데 저런게 무서워 하나씩 와볼까 아 아 이따 아 이따 거리만 감좀 잡자 저 서포트 뭔데 존나 열심이네 아 이거 뭐야 적극적이네 많이 땡기네 쟤네들 쟤 뭐있나 봐 응 여 와도할게 오케이 저 뭐야 게이같이 생긴 새끼 저거 뭐 땡기는 스킬 같은거 없지 게이같이 생긴 에어보 있어 돌진 에어보 있어 돌진 에어보 있어 아 락칸 락칸 말하는거야 어 게이같이 생겼다니 시발 야 저거 야 저거 게이 아니야? 아이 좀 닥쳐봐 말하자고 있네 저게 게이 아니야? 야 공식커플이야 공식커플 누구랑? 자야랑 자리야된다 자야 자리야? 자리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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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게 아니고? 어? 야 여기 정글있다 적정글 사본산 하나 남겨놔 아 시바나 민현 존나 개 쓰레기같이 못먹네 진짜 괜찮아 오랜만에 하니까 다 면진 어 나도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넌 민현 안먹잖아 무슨소리인데 아아 미안해 니가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냐 아니 너 서포터잖아 미친놈아 아 걸렸다 들킴? 아 들켰다 야 진짜 아 잘 숨겼는데 미친놈 걸렸네 아 야 빅토르 레이저 상향했냐? 감쪽같았는데 그럴리가 빅토르 레이저 상향했냐 나도 40% 에어 아 이따잉 적정글 뭐냐 적정글 그.. 아아 아 쟤넨 노프리 저 정신병 자새끼 진짜 히힛 킬 쳐먹었으면 됐지 ㅅㅂ 저도 4킬 오 온다 오는 느낌이다 나인 민다 쟤네 야 저 새키 통제한테 시비 거는 순간 나 인성 터지는거 한번 보여줄게 아이 뭔 ㅅㅂ 애도 아니고 아 시비 안 걸겠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상호차 한 2개 찼으면 하나는 남겨두고 먹어버려 오케이 온다 온다 어허 이거 참 이거 땡기면 질거 같다 1랩 차이나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 엉덩이 가려워 아 징크스 땡기면 이긴다 낙한 땡기면 지고 저 개인은 안받더라 집갔어 쟤네는 집간거 같은데 깝치러가야지 블루가 5초 남았네요 블루? 하나 더 먹고가 블루는 블루는 자주 먹으라고요? 블루는 나 줘야지 블루는 나 줘야지 저를 줘야죠 제가 레드로 지켜드렸는데 봐서 적비 톡을 죽이고 먹어 인정 또 인정합니다 저 야 나 레이저 안써줬어 순간 나무처럼 날아간다 아 여기 와있고 이거 잡자 잡자 보고 있습니다 간다 전멸킥 아 내 점 내 점아 시발 아 아 너무 아프다 아 시발 제스기 생각보다 아픈데 왜 아 나 탱크똥먹으먹었어 ㅋㅋ 힍 니가 먹던맞던 관심 없어 Mr.근데? 아니 나는 관심 가지라고 말하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그럼 이 왜 입 밖으로 꺼내냐 그냥 하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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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 아니 관종이라서 관종이라서 관심받고 싶었던거 아니라며 구라쟁이 새끼야 아니 이제 구라까지 출? 이런거 끌어 못간다 이거 키가 안눌러지냐 야 보통은 안돼? 죽을거 같았어 간다 간다 나 9초 남았다 가가지고 그냥 W키고 달려가 응 고 에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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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났네요 에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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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혔쪼 하아 로밍 오져버렸쪼 다 썼다 흠흠흠흠흠 욕먹기 참 좋은 시간인데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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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랫 안오네 시발 흠흠 가랫이 요오 망한 놈 요오오 망한 것 요오오오 망한 것 에헹 에헹 미드 한번 땡겨줘 요오오 요오 요오오 요오